괴물이 된 원희룡. 의원 108명. 사퇴하라. 김호경 에디터. 도대체 사람이란 동물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내뱉은 김의겸 의원의 탄식이다. 한때 운동권이었던 원 장관을 두고 요즘 야권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비슷한 분노와 개탄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라는 것인데. 원 장관의 반응은 사람보다는 괴물에 가까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건폭 탄압에 고통받던 양회동 건설로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죽음을 놓고 조선일보와 함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일말에 성찰도 없는 상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YTN 기자가 동료 목격자는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만류했다고 증언했고 경찰도 자살방조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원 장관은 마이동풍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강릉경찰서 측은 지난달 양 씨가 주변 바닥 등에 먼저 신호를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분신한 것이라며 바닥에 신호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원 장관은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심지어 자신을 향한 것엔 비판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여권까지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적반하장과 영악한 프레임 전환 시도는 대학운동권, 서울지검검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갈수록 우경화한 그의 처세수를 반영하는 듯하다. 조직 내에서 정체성을 의심받는 전향자일수록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도 있다. 원 장관은 노동계 분쇄의 앞장선은 초강경 이미지로 보수층 지지를 끌어모아 포스트 윤석열을 도모하겠다는 나름의 총선 대선 전략을 가동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나가도 너무 나간 그의 행보는 격렬한 비토층도 함께 양산하고 있어 대중정치인으로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야4당 국회의원 108명은 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암무치한 폐른발언을 사죄하고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무위원의 특정 발언을 이유로 이렇게 많은 의원이 공동 성명을 통해 사퇴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 6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로조의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 방치했다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음모론을 재반복했다며 음모론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곧 밝혀졌다. 양회동 열사가 남긴 여러 유서 역시 본인의 필적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발언을 반복해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아무리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사회학으로 몰아 탄압하자고 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 아닌가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건폭몰이 탄압 수사의 목숨으로 항거한 것이라며 원희룡 장관은 억울한 수사의 목숨으로 항거한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 낀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폐륜집단으로 몰아 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교활한 술책을 포기하고 자진사퇴하라면서 그것이 인간으로서 남아있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강민정 최혜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여러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죽음의 조의를 표하는 대신 특정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근거로 현장에 있던 꼬인의 동료를 분신 방조자로 몰았다며 건폭몰이로 노동자 자존심을 진문계 죽음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옆에 있던 생사람까지 잡을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강성희 의원은 원내야 사당은 이미 국회 과반수를 넘어서는 의석을 갖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건설로조 탄압 선봉장인 원장관 탄핵도 가능하다고 해 탄핵소추안발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도 양회동 씨의 죽음이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심상정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부위원장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행위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짚고 가야겠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료가 신어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로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원 장관은 심 의원에게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짠 프레임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심 의원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는 유족들을 가리켜 저 위에 유족들이 와 있으니 말씀 좀 삼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원 장관은 전혀 거리낌 없이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라고 태연한 얼굴로 되물었다. 격분한 심 의원이 이건 폐륜이다. 정치인 전의 인간이 돼야 한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질책했으나 원 장관은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것이다. 왜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느냐고 따졌다. 이 같은 원 장관 태도의 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같은 취지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고 양회동 씨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요구나 비난은 관역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자살방조 정황이 없다고 일축했는데 그래도 인정 안 한다는 거냐고 민 의원이 재차 묻자원 장관은 그 부위원장이 왜 10여 미터나 떨어져 있으면서 왜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느냐며 실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본인은 결정적인 시간대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디서 자주 듣던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원 장관은 고인에 대해서는 물론 분신을 막지 못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해당 부위원장을 향해서도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 몰아붙이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정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했고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유가족 앞에서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고인의 분신을 지켜보고 정신을 잃었던 동료 노동자를 다그치기까지 했다. 인간인가 사람인가 라며 정치적으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을 적대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장관이라고 통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음모론적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야당의 사과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도대체 어느 부분이 폐륜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면서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읽기만 하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이 명백한데 이걸 갖고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수세에 몰린 여론을 벗어나기 위해 저를 끌어들이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기가 찰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희룡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그런데 그의 입에서 분심방조 음모론이 나오는 걸 보고는 맥이 탁 풀린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처럼 아득한 현기증을 느끼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원 장관은 그대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한 것 같다.